김경남 소장 김경남 소장 김경남 소장 김경남 소장 김경남 소장 오늘도 역시나 제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1강부터 10강까지 기법부터 캔들까지 여러가지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고 혹은 내가 조금 궁금한 포인트가 뭐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좀 참고하시면 종합적으로 조금 정보를 얻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 시장 흐름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코스탑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장 후반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내가 그동안 그 종목을 재점검해 보시거나 혹은 현금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밀리는 종목 군들을 신규 배수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구간에 들어왔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스윙 종목 군들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종목을 공약할 궁금하신 분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함축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점 많이 참고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장중에 조금 제가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 코드라던가 혹은 노란톡 이용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1강부터 10강까지 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역시나 전체적으로 조금 준비를 했던 시간 1강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가장 1강 때 많이 강조드렸던게 기본이 조금 중요하다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캔들 이동평균 거래량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캔들부터 천천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 투자가 어떤 걸까요? 많은 분들은 이 주식 투자가 무엇이냐 헷갈리시거나 혹은 정의를 조금 못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코에 걸면 코 거리죠. 뭐 기업의 미래 가치라던가 혹은 현재 가치다 이렇게 말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다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돈의 흐름에 미리 조금 자리를 선점해 있는 거죠. 돈이 들어갈 만한 종목이 미리 내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로 돈이 들어가면 주식이 역시나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이 돈이 몰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A라는 종목의 신규 매수에서 기다린다 이 돈의 흐름을 쫓는 게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캔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의 흐름이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캔들은 생긴 모양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특히나 일봉이라든가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캔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거의 일봉 정도만 참고하시지 주봉이랑 월봉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종목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이랑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똑같은 캔들의 모양이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캔들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뭐 오늘 뭐 시장을 조금 봤을 때 캔들 크기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인다 가정을 해보면 은봉이 나와 있고 양봉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은봉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은봉 그냥 파란색 캔들이 나와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함축적인 내용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한데 시초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정도 시작을 합니다. 장 초반에 1,000원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요. 야, A라는 종목이 오늘 돈이 몰리는구나 오늘 모멘텀이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쭉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사자마자 어때요? 장중에 급하게 하락을 합니다.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800원까지 20%가 급락을 해요.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찰나에 다시 한번 종가 부근에서는 살짝 상승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은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이라던가 우리가 캔들을 봤을 때 어, 그냥 파란색 장뜨 은봉이 만들어졌네 라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황 심리까지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장뜨 은봉이 나온다. 아, 그렇다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져가고 있을까? 혹은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다음 날에 신규 매수하는 추가 후 매수가 들어갈 것이냐. 자, 그런 내부적인 혹은 심리를 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자, A라는 종목이 바닷건 천원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가가 1A로 쭉 올라갑니다. 자, 1,300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상한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 거죠. 자, 바닷건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버티는 사람들이 주가가 조금 빠지면 수익이 났으니까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손실보기 시작을 하고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을 하면 불안합니다. 빨리 팔고 수익실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마감하게 되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데 이 마음속의 심리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장 초반에 살짝 빠졌다가 올라갔을 때 캔딜의 흐름 보는 게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침에서 내가 10만 원을 샀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캔딜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심리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게 10만 원에 들어갔는데 주가가 한 8만 원까지 15% 하라 그래요. 그러면 불안하죠. 손절할까 말까 추가 매수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주가가 매수가 근처까지 가면 역시나 내 선택이 맞았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게 쭉 올라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그래 내일은 점상이다. 추가 상승세가 나온다. 기대하고 있는데 주가가 밀리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매수가까지 장중에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는 안 되겠다. 불안해서 못 버티겠다. 나와야겠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내가 매수하면 어때요?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죠. 즉 내가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장이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 캔딜 하나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캔딜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 이런 캔딜이 나오느냐 바닷건 박스 바닷건에서 만들어지느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고점 구간에서 만들어지느냐 이런 캔딜의 모습들을 참고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캔딜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예시를 한 번 더 갖고 나왔습니다. 캔딜의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종목 예시인데 바닷건에서 캔딜이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박스권 흐름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날 시초까지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쭉 거래약 만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종가 고가를 마감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응조 드린 게 뭐예요? 종가 고가로 끝나는 종목은 다음 날에 한 80% 정도의 확률로 무조건 추가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 오늘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대 종가 고가 만들면서 플러스 20% 수익으로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내일 내가 이 종목을 수익 실화하고 싶은데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고 내일 이 종목이 혹시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일까 자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는 거죠. 종목에 대한 재료라던가 혹은 지금 일봉상의 차트 흐름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캔들 모양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종가를 고가로 끝나는 장대 양봉 만들어지면 대략 80%의 확률로 내일 추가 상승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마지막까지 매수해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캔들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냐 끝날 때까지 비싸더라도 난 더 사겠다라고 하는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다음날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면 아니라따랄까 어때요?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캔들 모양도 이렇게 도지형 약간 지금 양봉을 만들어지는 도지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 흐름도 뭐예요? 갭을 떠서 시초가 시작을 했다가 쭉 한번 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바닷건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살짝 반등돼서 마감이 되면 자 이런 캔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수익 구간인데 쭉 올라가요. 오늘도 상한가다. 이 종목은 내일도 상한가 들어가겠다. 내일까지 올라가겠다.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기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쭉 빠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 매도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려주는 올려주는 캔들이 이렇게 상한가라던가 고점 이후 나오는 도지형 패턴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어떻게 되나요? 장대 양봉 만들어지고 도지형 양봉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이런 도지형 은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역시나 지금 보면 방향성 자체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내가 이 종목을 한 2,500원 정도에 매수해서 4,000원 3,700원 정도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다음날의 모습은 저는 5대 5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하락할 확률이 60% 가량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고점권에서는 이미 차익실험 매물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캔들을 보면서 다음날의 돈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캔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거래량 그리고 재료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내용들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다음날 움직임에 대한 퍼센테이지 승률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흐름을 마음을 심리를 잘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아니라 다를까 다음날 흐름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애매한 은봉새가 조금 만들어집니다. 강하게 밀고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세 나오기 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버텨주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조금 물음표 흐름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고요. 하방으로 세게 밀지 않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주고 나서 2차 상승 나올 확률도 높겠지만 조금 애매한 정도 은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쭉쭉 볼게요. 캔들 모양만 보면 도지형 패턴이죠. 방향성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윗구를 달아주는 애매한 패턴인데 자 이런 모습도 장중에 시작했다 올라왔다가 밀려서 시초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마감하는데 애매한 패턴이 좀 나아주고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를 알 수 없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캔들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길게 얘기는 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단순히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갈 것이냐 이 캔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자주지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보조 지표가 저도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RSI도 있겠고 이동평 개선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많은 보조 지표 중에서 단 하나만 단 하나만 놓고 선택하다라고 하면 이 거래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캔들과 거래량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다른 보조 지표 없이 충분히 기술적 매매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량 같은 경우가 가장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힘 이 종목에 대한 힘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럼 거래량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거래된 양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이제 거래량이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프의 크기가 전일보다 높다라면 거래량이 전일보다 좀 증가한다. 거래량은 외국인 기관 우리가 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사실 특히 뭐 세력이란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특정 집단군 이게 동호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기관 연기금 뭐 외국인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메이저 군들이 이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즉 A라는 종목에 오늘 거래대금이 천억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호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통정매미라고 해서 내가 A라는 계좌를 통해 매수했다가 B라는 계좌를 통해서 매도하고요. 이걸 왔다 갔다 해서 호가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 같은 경우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점. 즉히나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거래량 들어가는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세력이라던가 특정 메이저군에 대한 움직임을 보기 쉽게 알 수 있는 게 거래량이다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단 하나의 보조지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거래량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거래량 심플합니다. 돈의 흐름. 제가 앞서 주식 뭐라고 설명 드렸죠. 돈의 흐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계속 강조 드리는 게 뭐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역시나 중요합니다. 뭐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전기차라던가 혹은 화성이라던가 미래 기대감도 심어주고 부가가치를 그만큼 창출하니까 테슬라 쪽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단기적 움직임 단기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 즉 A라는 종목에 자 오늘 뭐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테마 종목이 요새 백신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뭐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역시나 백신 테마 종목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 A라는 종목에 거래대금이 천억 정도가 들어가서 주가가 쭉 올라가요. 상가까지 자 이렇게 이 A라는 종목에 천억가량의 거래대금이 들어가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종목은 그 다음날 갑자기 하한가가 들어가면서 빠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즉 돈이 이렇게 천억가량 들어간다라면 특정한 A라는 세력군 특정한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면 그냥 하락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즉 거래량은 이렇게 돈의 흐름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고 돈이 한번 들어간 종목은 그냥 하락하기보다는 살짝 눌렸다가 재받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앞서 제가 그냥 캔들만 멀뚱멀뚱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거래량이랑 한번 결합을 해서 캔들의 흐름을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A라고 한번 지칭을 해볼게요. A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핫하게 백신 관련 테마 종목이다. 화이자 혹은 모더나 관련 테마 종목이다라고 지칭을 해보면 이 종목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루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루하게 박스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날이죠. 장때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볼까요?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나왔던 양봉군 그동안 나왔던 일봉들을 조금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봉 자체는 나쁘지 않겠지만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급등할 것이냐 급락할 것이냐는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캔들만 놓고 그냥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지만 이게 뭐예요? 돈의 흐름 거래량까지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은봉이 나오긴 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거래량을 동반한 은봉은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었는데 자, 이는 어떤가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때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장 초반에 시작을 해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키움 같은 경우는 실시간 포착 종목군들 실시간 이시 종목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 종목 6,000원 시작해서 급등에서 7,800원까지 갔다가 종가 부근에 살짝 밀려서 마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로 들어갔다가 상한가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갔다가 살짝 밀려가지고 마감이 되는 캔들이 들어가는데 자, 캔들 자체만 놓고 설명을 드리면 강하게 올라가서 마감됐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좋죠. 캔들 자체는 종가 고가는 아니지만 장때 양봉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고점에서 계속 매수하고 싶어한다. 그만큼 재료라던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거래량을 조금 본다라면 폭발을 하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천억 정도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대략 천억에서 천오백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들어가면서 자, 거래량이 폭증을 합니다. 자, A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칠백억, 한 천억이라고 과정을 해볼게요. 시가총액이 천억인 회사에 천억의 거래대금이 들어간다. 당일날. 이 종목은 다음 날에 백신 재료라고 했을 때 다음 날에 급락하느냐 그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간 종목은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A라는 종목은 천억까지 투자한 사람들 천억이라는 돈을 써서 들어간 외국인, 기관, 동호회, 연기금 이런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바보가 아닙니다. A라는 종목이 내가 천억을 넣었다는 것은 그냥 빠지기보다는 다음 날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는 건 어디까지 예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장대항봉 나온다 상한가 들어간다고 상 따 같은 경우 하시면 위험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날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날 흐름을 보면 어때요?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갭으로 상승을 했죠. 갭 상승하면서 종가 고가를 만들면서 역시나 상한가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A라는 종목에 이날 천억가량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나 고점으로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때는 많은 세력군들의 손바게임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 종목을 평균 단가가 한 6,000원 정도 5,700원 정도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2, 3일 만에 거의 저점 대비 80% 정도가 수직 상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 어때요? 차익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역시나 올라가게 되면 나는 빨리 매도해서 수익실현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만들어지고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내일 이 종목은 최소한 12,000원까지는 올라가겠다. 10에서 20%까지는 추가 수익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신규 매수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의 싸움이 치열하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데 결론은 어때요? 완만하게 매수자가 이기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들어가는 거죠. 즉 단순히 이렇게 장대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겠네 괜찮네 재료가 뭘까 테마주 백신 테마주구나 나쁘지 않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캔들 흐름까지 보면서 거래대금 거래량까지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거래대금 줄었어요. 장대양봉 만들어졌는데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감소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김경호 소장이 거래대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빠지면 안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미 제 생각에는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싶더라도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줄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날 또 보겠습니다. 다음날 움직임까지 보면 바닷건 이틀 동안 장대양봉 만들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어때요? 장대 은봉이 만들면서 밀립니다. 거래대금까지 동반한 은봉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고가에서 시초가로 갭이 떴다가 이 은봉을 좀 분석을 해보면 시초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아니라 다를까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저가를 만들면서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거래대금이 실렸다는 거는 고점에서 많은 사람들 즉 바닥에서 천억 여기서 500억 매수했던 세력군들 특정군들이 고점에서는 아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되니까 차익실험을 했구나 차익실험 물량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면 이렇게까지 캔디를 만들어줬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즉 다음날에 쭉 추가로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바닥권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자 이 캔들만 놓고 거래량과 동반을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내려갈 확률이 70% 올라갈 확률이 30%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면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100%는 없어.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음날 쭉 밀어 올려가지고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캔들 패턴 거래량이 나온다라면 매매를 급동주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역시나 제가 지나간 차트를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매매를 했을 때 혹은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이런 식의 하락세가 나오는 확률이 약 80% 가량이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우리 소중한 돈을 이 상한가 고점 종목군에서 배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밀리게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밀리게 되는 거죠. 즉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하방으로 밀리기 시작을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단계 조금 쉬어가는 즉 파동 관계까지 제가 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밀려서 쭉 하락하느냐 버텨줬다가 2차 상승이 나오느냐 갈림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보여집니다. 자 쭉쭉 볼게요. 흐름을 조금 보면은 제가 이거는 뭐 다른 거래량 캔들을 다시 한번 갖고 나온 건데 이 캔들까지 나왔을 때는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을 변곡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예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래량을 조금 보게 되면은 장대항봉 만들면서 거래량 급증을 하죠. 역시나 올라갈 확률 다음 날 추가 상승 나올 확률이 이 정도면은 저는 90%까지 왜냐 돈이 들어갔다 천억이든 이천억이든 백억이든 이 회사로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냥 죽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시초가에 갭을 살짝 띄웠는데 종가 저가를 조금 만들면서 애매하게 하락세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구간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구간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애매하게 은봉을 만들면서 밀고 내려가는 거죠. 치열하게 매점에도 싸움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다음날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저는 5대5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조금 은봉세가 만들어지면 살짝 밀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5일선까지는 혹은 다음날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 확률도 있다는 거죠. 개파락을 하면서 시초가를 만들어줬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즉, 지금 이 구간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래량이 변곡점과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이 이제도 5대5인데 저는 6대4 정도로는 맞춰지고 있다. 즉, 이 종목이 그냥 하락해서 내려갈 거면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날 거래량 동반한 장때 은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버텼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숙화로 볼 수 있는 게 창구 분석이라던가 재료라던가 혹은 특정 법인에서 얼마나 물량이 나왔느냐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호가창 움직임까지 봐야겠지만 캔들과 거래량만 놓고 딱 봤을 때는 6대4 정도로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만들어져 있는 캔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갭으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갭으로 10%는 떴을 것 같고요. 갭으로 올라갔다가 어때요? 또 빠집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지저분하게 핸들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매수 매도 세력군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시초가에 올렸다가 종가에 쭉 빼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은봉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거래량 없는 장대 은봉 같은 경우는 안 좋기는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은봉이었다라면 이 종목은 추가 락세가 나오겠지만 거래량 없이 은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쭉쭉 보면은 역시나 거래량이 어때요? 계속 감소를 하고요. 종목이 올라왔다가 밀려있다가 이제 어때요? 슬슬 횡보하는 의미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래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냥 하락세가 나오기보다는 올라올 확률이 아직도 60%는 남아있다. 왜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즉, 누가 탈출하거나 여기에 들어갔던 천억이든 오백억이 나갔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쭉쭉 보겠습니다. 쭉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횡보해서 조금 멈춰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올라왔다가 멈췄다가 지금 보면 거의 한 2주가량을 횡보했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계속 감소하죠. 그죠? 즉,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다. 즉, 이 종목이 정말 하락을 했을 거라면 저는 이 전에 장때 항봉 나오면서 금방 밀렸다라고 보고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때 항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여기에 들어갔던 특정 세력군들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욕구가 생겼다. 다시 한번 밀어 올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의 흐름으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을 해본다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거래량 거래대금이다. 그리고 캔들흐름까지 파악한다면 그들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쉽게 유추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복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동 평균선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설명 드렸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설명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목해서 볼 수 있는 좋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 자,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동 평균선을 그냥 참고하세요. 오늘 뭐 20일 이동 평균선 터치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저는 주식은 그 내용까지 사람이 심리까지 파악하면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동 평균선은 뭘까요? 10일 이동 평균선 10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 낸 값을 매일 점으로 표시한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코스피리라든가 코스닥이 20일 이동 평균선 R에서 은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자, 20일이 한 달 정도의 그런 참여자들이다 참여자들의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달 동안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평균치보다 오늘 은봉이 내려가고 있다. 즉, 한 달 사이에 이 코스피든 A라는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은봉이 이렇게 21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계좌가 마이너스 1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코스피가 20일 선 밑에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위에 있느냐 이동 평균선 밑에서 캔들이 움직이느냐 이걸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보시기에는 조금 유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매 기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보조 지표 중에 하나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산출 기간에 따라서 크게 10일, 20일, 60일, 120일 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조금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평균선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11선 5일 선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요. 저는 11선 정도가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요. 21선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21선도 나쁘지가 않아요. 단기는 11, 20일 선까지 보시고요. 제가 60일, 120일도 조금 많이 보지만 제가 조금 많이 보는 거는 241선도 굉장히 많이 실전 매매해서 참고를 합니다. 즉 이동 평균선이 241선 밑에 있다라고 하는 종목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41선 밑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24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만 단기 매매든 중단기든 스윙이든 접근하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동 평균선이 예시를 조금 보면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의 흐름입니다. 빨간색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또 알 수 있겠지만 또 뭘 알 수 있냐면 매수 구간 그리고 우리가 뭐 손절할 수 있는 손절 라인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익절해야 될지 익절 라인까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동 평균선을 5일로 기준 삼는다라면 5일 이동 평균선 터치하는 순간 이렇게 눌림 자리를 뭐예요?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 구간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가 A라는 종목을 한 뭐 바다권 주가가 뭐 천원일 때 매수했는데 올라갔어요. 이게 한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 언제 매도해야 될까? 고민인데 나는 이 종목이 중장기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재료 계속 들어가고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손절 포인트라던가 익절 포인트를 5일 선이 붕괴될 때 지금 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5일 선 붕괴되고 1,700원을 밀렸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서 나오는 거죠. 혹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하면 5일 이동평균선을 깼을 때 손절 라인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동평균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익절이던가 매수 손절 타점까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지표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만하다 설명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시표를 좀 받고 나왔습니다. 이동평균선 21선의 이동평균선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이 LG화학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LG화학이 많이 급등을 했죠. 6% 가량 대형주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단기 매매 나는 대형주 수급 매매하겠다. 기간 외국인이 들어가니까 단기 매매로 내가 5% 정도 혹은 4% 정도 짧게 수익 내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삼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깨고 내려가면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거고요. 쭉 치고 올라갑니다. 21선 위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내가 눌렸을 때 공약할 때 21선 자리를 공약했을 때 신규 매수 타점으로 잡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등하면 수익 실현. 쭉 밀고 내려오면 매수하고 손절 포인트 뭐 예를 들어 10% 정도가 빠지면 손절하겠다. 라인 잡고 보유해서 대응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즉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매매 기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 바이로직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지나간 차트 흐름이긴 하지만 조금 보면은 굉장히 21선을 기점으로 좀 지저분하죠. 위아래 많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떨어지는 이런 구안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스껏 매매를 하더라도 언제요? 21이 이평선 위에 올라왔을 때 쭉 치고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만 우리가 단기 매매든 혹은 스윙 매매든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횡부해서 이렇게 20선을 끼고 움직일 때는 굳이 신균 매매를 하지 않는 거고요. 저는 그런 기준을 삼는 도구로서도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삼성 ST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 박스권 고점을 돌파해요. 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구나 언제 매수할까? 대형주기 때문에 나는 21선 터치하면 신규매수 들어가야겠다. 자 어때요? 21선 딱 터치하는 순간에 매수구가 나오는 거죠. 내가 뭐 한 55만원권을 샀는데 손절 포인트 10% 익절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 계좌 수익이 나면 나는 수익 실현 나와야겠다. 자 우리가 손익비랑 손절 부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 손익비랑 손절이 나쁘지 않습니다. 2대 1 정도의 손익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급등하게 되면 적당히 10%부터 20%까지는 수익 실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21선이 깨질 때 손절을 하던가 익절하던가 가져가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지만 너무 어렵게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뭐 중요한 기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조금 쉽게 쉽게 종모를 압축해서 가져가면 수익이 충분히 나온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종목 카카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예요? 21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붕괴되지 않고 올라가는데 21선이 붕괴되는 순간에 주가가 조금 지저분하게 애매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해서 깔끔하게 치고 올라가면 21선을 잘 깨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형 주차트 한번 21선만 놔두시고 다 지우고 21선만 놔두고 돌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조금 드리기는 해요.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설명을 드리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카 관련돼서 묶이면서 많이 올라가는 포드민트를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주가가 올라갈 때는 21선을 그렇게 끼지 않습니다. 쭉 바닥권부터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고요. 21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주가가 상승장을 마감하고 이제는 박스권 횡보장으로 들어가는 전초 움직입니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즉 22선 깨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굳이 신규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괜찮다.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번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물대 보조지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매물대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 거래된 주식의 수량이다. 사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좀 애매하긴 하죠. 이게 뭘까? 매물대 가로막대기 갈수록 길수록 해당 가격대에서는 거래가 많았다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조금 있다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차트 기간을 변경하면 매물대 모양도 변화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 기간 특정 가격에서 거래된 주식의 수량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그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구나. 돈의 흐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동맥 경화처럼 꽉 A라는 종목이 주가 천원에서 막혀 있느냐 쭉쭉 치고 올라가서 돈의 이제 흐름이 깔끔하게 뚫려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예시 차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ASP로 갖고 나왔는데 기간을 제가 좀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잡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팁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표가 매물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가 6만원 5만 5천원 구간에서는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렇게 바닷건에서는 그만큼 횡보하면서 많은 매물대가 만들어져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치고 받고 즉 5만 5천원 6만원대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은 매물대가 이렇게까지 멈춰 있는데 깔끔하게 11월 달에 이 대량의 매물대를 뚫는 고점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가 돌파돼서 올라가면 어떤가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고점분에 이렇게 쌓여있다라고 하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조금만 올라가면은 손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지가 않고 신고가로 매물대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예요? 상승 나올 때는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매물대까지 떨어지면 하방에서는 지지해주는 역할까지도 매물대가 가져갑니다. 저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봉상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기간을 제가 조금 줄여봤습니다. 삼성전자 기간 매물대 기간을 좀 줄여봤는데 자 올해 3월까지 와 주가 흐름인데 삼성전자가 올라왔다가 좀 지루하게 멈췄죠. 그리고 매물대 같은 경우도 지금 8만 3천원 5백원 자리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물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8만 3천원 자리 구간을 돌파해서 9만 5천원까지 쭉 밀고 올라간다. 자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가면 어떨까요? 매물대가 거의 없죠. 그렇죠?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저항 없이 올라갈 거고 9만 5천원 9만 8천원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10만원 12만원 까지는 깔끔하게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매물대를 깨고 밀고 내려간다. 하락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7만 5천원 찍고 올라갔을 때는 이 매물대가 저항 구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8만 3천 5백원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손실보고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뭐해요? 조금만 올라와라. 팔고 나와야지. 팔고 나와야 하는 심리적인 매물대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물대가 많이 나오고 매물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저항을 맞아서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에 세팅해 놓으시고 종목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매물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설명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 설명 좀 들어볼게요. 매물대 나쁘지 않은데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전에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래량 캔들이 이동평균선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고요. 그 아래 뭐 RSI라던가 볼린저밴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중에 사실 가장 많이 조금 신뢰해 볼 만한 게 이 볼린저밴드가 아닐까 보조지표 중에서는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복습이니까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21이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합니다. 자 플러스 이 알파라고 하는데 알파는 표준 편차에요. 자 용어가 어려우면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통계학에서 표준 편차 이내 95% 표본값이 존재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볼린저밴드가 이렇게 위아래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가 상한선이고요. 여기가 하한선이에요. 이 볼린저밴드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주가의 95%가 이 볼린저밴드에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즉 볼린저밴드 상단 하한선에서만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고요. 이 볼린저밴드를 세게 뚫고 올라간다? 이거는 5%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볼린저밴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볼린저밴드 HTA 설정하면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보게 되면은 이 볼린저밴드에서 지금 보면 어때요? 상단을 터치했을 때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간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방을 터치했을 때 크게 볼린저밴드 이탈한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의 약 95%가 이 볼린저밴드에서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고점까지 왔을 때 뭐예요? 이걸 뚫고 올라갈 확률은 확률적으로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볼린저밴드 상단 터치했을 때 욕심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의 한 80%는 정리하자. 수익 실현하자.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자. 혹은 전량을 볼린저밴드 상단에서는 수익 실현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는 95% 확률로 이 고점에서는 밀고 내려가니까 자 바닥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을 A라는 종목인데 대선 테마주예요. 최근에 대선 테마제가 조금 조용하긴 하지만 종목 계속 순환매가 들어가고요. 대선 테마주가 조금 잠잠해서 바닥권에 보니까 어? 볼린저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있네? 이 하단 밑으로 깨고 내려갈 확률이 5%밖에 안 돼? 그럼 난 여기에서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겠다. 이 종목 나는 충분히 돈이 들어갈 확률을 알고 있고 바닥권에서는 볼린저밴드 하단이니까 여기서 뭐예요?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매도합니까? 볼린저밴드 상단을 터치했을 때 생각보다 수익이 나오든 생각 이상의 수익이 나오든 이 이상 올라갈 확률 이 볼린저를 뚫고 올라갈 확률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서는 뭐예요? 수익 실현을 하겠다. 역시나 이게 이 볼린저밴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인데 저는 결국에는 주식 매매를 10번 하게 되면은 어떤 거나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100번, 1000번 하게 되면은 확률에 귀결하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즉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그런 확률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써먹어 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전 차트에 삼성전자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든 기아차든 현대차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볼린저밴드가 HTS 설정하시면 기본창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설정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단순하게 보면 검전색, 파란색 선 안에서 주가가 대부분이 움직이죠. 그죠? 살짝 치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바다권 터치하면 뭐예요? 매수 하게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 팔고요. 그리고 바다권 터치하면 신규매수 없는 거죠. 올라간 팔고 바다권 들어간 매수 즉 우사경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나쁘지 않고요. 박스권 종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보조지표 중에 하나다. 설명 좀 드리고 싶고요. 패턴 매매까지 설명을 드리면 패턴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박스권 패턴 매매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패턴 매매 같은 경우 제가 두 가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보여드리면 주가가 볼린저밴드랑 거의 비슷하죠. 확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지지 라인이니까 매수 올라가면 셀 매도 해서 가져가는 건데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박스권 종목이 은근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자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많이 움직입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은 바닥권 떨어지면 3,900원 정도 간에서는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계속 그죠? 바닥을 터치한 매수를 그냥 무조건 하는 거고요. 자 매수하는 순간에 손익비를 정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면 손절 올라갔을 때는 15%까지 올라갔을 때는 수익실 자 기준을 삼고 내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 바닥권에서 뭐예요? 매수하게 되면 수익실험 자 기준을 삼고 내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 바닥권에서 뭐예요? 매수하게 되면 수익실험 자 기다리는 거죠. 한 달 정도 바닥권 매수하게 되면 수익실험 자 이렇게 박스권 매매 패턴인데 저는 횡보할 수 있는 구간 횡보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루하긴 하지만 그냥 한 달에 10% 정도 혹은 한 20% 정도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박스권 매매기 때문에 이런 패턴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거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10엔 기법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패턴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 단순합니다. 앞서 제가 이동평균선으로 설명드렸던 기법을 내용을 기법으로 조금 승화했다. 자 이게 뭐냐면 10일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급등주를 1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건 역시나 재료가 살아있는 즉 급등주 중에서 단타 종목만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역시나 백신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쵸?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을 나올 때 공략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 종목 갖고 나왔는데 자 포인트가 뭐냐면 쭉 올라갈 때 돌파로 해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뭐죠?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이 눌림을 공략을 한다. 즉 돌파에서 올라가고 눌림이 나오는데 이 눌림 뭐예요? 이 눌림이 12 이동평균선을 터치했을 때 이 라인을 매수타점으로 가져가는 게 이 10엔 기법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예요? 10%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하는 게 바로 10엔 기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동평균선 캔들까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종목이 사실 좀 재미가 없었다 라고 가정해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빨간선이 이동평균선인데 이날 정고점을 돌파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미 있는 고점 즉 상한가를 만들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바닷건 되게 지루했었는데 이날 어때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밀고 올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일하는 종목이 밀고 올라가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살까? 김경남 소장 강의 들어보니까 장대 양봉인데 종가 고가를 만들면 거래량 동반한다고 하면 다음날 또 올라간다라는데 상따 상한가 따라잡는 매매를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자 이때 내가 10인 기법을 한다라면 10인 기법 포인트는 뭔가요? 돌파했을 때 잡는 돌파 매매가 아니라 올라왔다가 눌려주는 눌림 자리를 공략하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자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 11선이 천천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근데 내가 이 종목 보고 있는데 어때요? 장대 양봉 만들어서 상한가 만들어줬고요. 다음날 뭔가요? 이거 뭐 거의 점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닥을 따라주는 꼬리를 만들어줬지만 초까지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요. 아 이거 한 2만 4천원 3천원 끝났을 때 살걸 아 이거 샀으면은 다음날에 30% 수익인데 후회를 하겠죠. 근데 우리 뭐예요? 눌림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10인 기법은 눌림 자리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11선이 올라와서 조정받는 기간까지 참고 또 참는 거죠. 자 그럼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뭐예요? 또 올라갑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한 번, 두 번 상한가는 아니지만 쭉쭉 올라가면서 15,000원짜리 종목이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100%가 상승을 합니다. 자 내가 매수한 종목도 아닌데 이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이미 나는 손실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매수한 종목도 아니고 수익난 종목도 아닌데 살 걸 살 걸 후회하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되게 속상할 수도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단기묘에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기다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이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가지고 공략 포인트를 삼는 게 중요하다. 언제까지? 11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보면 슬슬 이제 은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11 이동평균선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이 11 매매 같은 경우는 이 이동평균선을 터치했을 때 신규 매수에서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은 눌렸다가 또 반등이 나옵니다. 이날 상황과 같은데 자 이날도 뭐예요? 올라가긴 하지만 끝까지 11 이동평균선을 터치하지는 않는 거죠. 아직도 애매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매수 안 합니다. 재료 소멸도 아니고요. 충분히 실적이든 재료도 살아있다고 판단하면 기다립니다. 자 드디어 지금 보면 내가 이날부터 지금 계속 매수하려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지금 2월달에 11선을 터치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 과감하게 이날 내가 100만원이나 천만원 매수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면 손절 라인 잡아주고요. 자 올라가면 20%까지도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타점 구간까지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10M 기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볼 만하다. 역시나 타점을 주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시는 매매란다람이랑 급등점 매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빠르게 한번 과거의 복습이죠. 1강부터 10강까지 한번 복습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저는 내 기법 10M 기법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캔들 이동평균선만 정말 내 기법으로 익혀놓는다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같은 경우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 거의 한 10주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시즌1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10강까지는 오늘 여기서 제가 마감을 할 거고요. 다음번에 뭐 시즌2에서는 조금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즌1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